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부여에 조공하였다고 중국인들 스스로가 중국 정사인 후안서 삼국지 등의 기록을 남긴 부여옥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여왕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항상 옥으로 만든 갑을 사용하였으므로 한나라 조정에서는 언제나 옥갑을 미리 현토군에 갖다 두어 왕이 죽으면 그 옥갑을 취하여 장사지내게 하였다. 부여왕이 장례를 치를 때에 옥으로 만든 갑을 사용하였고 이것을 한나라가 준비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후안서 이외에도 삼국지 등에서도 이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한나라에서 부여의 조공을 바쳤다고 중국인들이 스스로 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부여옥갑의 존재는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여옥갑의 실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고구려의 불상을 한국에 보여주면서 관심을 끈 대령고려 박물관장 황희명 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면서 30년 가까이 한국과 관련한 골동품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하셔서 아예 박물관을 차리셨습니다. 지금 중국 대련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모아온 유물들을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 황희명 관장님입니다. 이분은 현재 자신의 박물관의 부여옥갑의 실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옥갑에 새겨져 있는 문자입니다. 중국의 한자와는 구별되는 이 문자에 대해서 부여인들이 저런 문자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듯이 중국인들도 북방의 우한족 신라인 그리고 열도의 도래인들까지 한자가 아닌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조건은 나무에 새기거나 매듭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여옥갑은 정말 중국 한나라 사람들이 부여에 조공했다고 기록한 그 조공품이 맞을까요? 제가 이 부여옥갑에 대해서 흥미를 끄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로 드러난 가야의 시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입니다. 중국의 텔리쿤 교수와 같은 사람들은 라마동 고분이 부여의 유적이고 이 사람들이 남아하여 가야 세력이 되었다는 고고학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헌상에는 부여인들이 가야인이 되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권 학자들이 위서로 규정한 태백일사인은 아라가야인은 원래 홀본 사람이다. 즉 부여인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태백일사의 진위를 따지는 방송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황희명 관장님이 제시한 이 유물이 실제 유물이 맞다면 그리고 텔리쿤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이 부여옥갑과 가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라가야 도보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하만의 아라가야에서는 도자기의 파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도자기의 파편들에는 다양한 부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부호들이 문자가 아니라 이제 황희명 관장님이 정리한 부여옥갑의 문자와 이 아라가야 도보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여옥갑이나 아라가야 도보호나 그 샘플의 숫자가 매우 적지만 그 적은 샘플 안에서도 같은 문자로 보여지는 기호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부여옥갑이 진품이 맞다면 이것은 한민족 상고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중요한 유물이 됩니다. 고대 한민족 문자의 존재 그리고 가야의 기원 태백일사와 같은 위서 논쟁에 있는 문헌에 진위여부 등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유물이 됩니다. 정말 이 부여옥갑의 진위여부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련의 고려박물관 황이면 관장님이 오랫동안 한국정부에 당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유물의 진위여부라도 판단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셨으나 아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서 이 유물의 진위여부가 밝혀져서 우리 상고사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황이면 관장님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설명에 황이면 관장님의 강연을 링크시켜두었습니다. 다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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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